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해 기소하면서 사회적인 논쟁이 다시 가열됐습니다. 택시업계가 불법이라고 반발한 가운데 1년간 영업한 타다가 불법인지 승차공유 서비스인지 판단은 법원의 몫이 됐는데요. 이미 해외에서도 승차공유 서비스와 택시업계가 충돌하는 진통을 겪었습니다. 대표적인 차량 공유 서비스인 미국의 우버는 사업을 확장하며 여러 나라에서 갈등을 빚었죠. 지난해 뉴욕에서는 택시 면허 가격 폭락과 수익 악화로 택시기사 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스페인, 멕시코 등지에선 우버가 생계를 위협한다며 택시기사들이 대규모 파업을 했고 호주에서도 우버를 상대로 택시기사 등 6천여 명이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며 이처럼 신산업과 기존 산업 간 이해 충돌은 불가피해졌는데요. 이번 기소에 대해 관련 부처장관들이 뒤늦게 검찰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자 정부의 안이한 대처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선 그 갈등을 어떻게 풀었을까요? 미국은 우버, 리프트 등 승차 공유업체를 교통 네트워크 사업자로 규정해 서비스를 출범시킨 뒤 지방정부가 각기 다른 제도를 마련하도록 했는데요. 뉴욕시는 우버 운전자 1인당 등록 면허세를 내게 했고 차량 공유업체의 추가 면허 취득을 1년간 제한했습니다. 메사추세츠주는 우버가 택시발전 기금을 내게 하고 플로리다주는 택시업계 규제를 푸는 방안을 택했습니다. 또 캐나다는 택시면허 공급량 제한을 폐기하고 탄력적 운임제도 도입 등 규제 전반을 개선했고요. 호주 뉴스하우스 웨일주주 정부는 우버를 호출할 때마다 이용자들이 택시업계를 위한 상생폰들을 1달러씩 내도록 했습니다. 핀란드의 경우 택시면허 건수 총량제 폐지, 택시기사 요금 자율화 등 택시업계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북도구도 지난 7월 타다 같은 플랫폼 택시 사업자가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 택시 면허를 매입하는 등의 조건으로 합법 영업화는 개편 방안을 발표했지만 양측을 모두 충족시키진 못했습니다. 이게 100%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집단이든 간에 그러면 양쪽이 서로가 양보하는 선에서 타고 하면서 정부가 중재를 명확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동차가 나왔는데 언제까지 마차 타고 다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궁극적으로 기본 방향은 결국 공유 서비스가 나중에 지배적인 서비스 모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정부가 인정을 하고 그쪽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죠. 지난 4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발표에서도 성인 남녀 500명을 조사한 결과 타다가 혁신적인 신사업이라 생각하는 여론이 불법 서비스란 쪽보다 두 배가량 많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도 대체로 기존 산업에 힘을 실어준 검찰 기소를 꼬집었지만 택시기사들은 정당한 판단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택시를 타보면 기사님들이 불친절하시거나 특히 승차 거부가 있거나 저녁에 집에 가야 되는데 본인이 거의 가지 않으니까 못하게 한다거나 그러면 심리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고 택시 이외에 다른 교통수단을 찾게 되는데 국민들은 내가 통행을 하고 그 통행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일방적인 법적 잣대로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국민이 가져야 될 기본적 행복권의 침해가 아닌가. 아무래도 살기 힘들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 소비하는 그런 입장보다는 택시 아저씨라는 댁이 더 존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정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쩔 수 없이 렌트카로다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 손님을 태우고 다니니까 저희는 많이 불편하고 수입에도 지자님이 많으니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 간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전에 사법적 잣대가 쟁점이 된 만큼 상생 해법을 찾는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west 5 마이 비 감사합니다.